저런 기술적인 거 있어? 이게 솔직히 좀 불만이 있네 나는 왜왜왜왜왜왜 나는 섭섭해 런닝이야 왜왜왜왜 아니 팀을 봐도 딱 1등 팀 2등 팀 3등 팀이잖아 왜왜왜왜 기획부터가 지금 그렇잖아요 기획이 아니냐 기획이 어딨어 야 지금 시청자 투표해봐 3천만인데 3점을 준다고 여기까지 가봐야 돼 날박 이순고 날박 이순 하고 3등 하면 더 웃기잖아요 OK 안녕하세요 죄송입니다 네 날박 이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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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뭐로 와! 아! 뭐로 와! 아! 날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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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요? 남자도 아무도 한 거야! 우리 안 피는 거예요! 계속 피니스! 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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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하는 거야? 그럼! 진짜 이 노래대로 누굴 봐야 되는지 아마 지효가 알 거예요. 우린 여러분과 차원이 다른 거랍니다. 보자! 네! 예! 아! 근데 설레기만! 설레기만! 설레기 밟아! 아! 그 단어를 형으로 할게요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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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try to live in dreams It seems as if it's meant to be Dreams are my reality A different kind of reality Here are you! This is my name Are you too good? I am so glad We are all good Where do you see? I think I think you have a loud sound I did hear you hear a loud sound I heard you hear a loud sound 잘했다 정말 너무나도 다 잘했지만 이지아야 지호야 강렬이 강렬이 살려 살려 아니 강렬이가 아니고 저거 아니 지호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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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릴만 되면 아주 그냥 안 서기기만 해봐 더우신데 고생 드라이징 하세요 송주님 이야 이 차를 아 네 타시죠 보지 마세요 지디 지디 아 게리 때문에 이 차 타게 된거에요 베리야 하하하하 왕자님 빨리 왕자야 돼 왕수님 아유 감사합니다 이차 탈거니까 잘라구요 아 이야 좋네 우와 일장축농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우 정말 야 이 차 계속 타고 다녔으면 좋겠다 정말 아우 저 차 탔다가 죽는 잔 야 여기 안평류에 있는 논으로 이동하는 논 논이요? 공중하시 아우 벌써 더워 아우 뜨거워 아우 벌써 더워 아우 뜨거워 아우 뜨거워 지금 이 공기가 더 시원해 그러니까 문에고 그냥 달려가는데 어 해가 안 돼 그냥 바람 풀었구만 이거 야 이거 뜨거운 바람이 참 좋은데 창문 여는게 더 시원해 그러니까 창문 여는게 훨씬 더 시원해 아 뜨거 아 뜨거 아 뜨거 어 야 이거 창문 감사합니다 네